옷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 장난감은 블럭이랑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 침대는 핑크색입니다 대게도 핑크색, 이불도 핑크색입니다 정말 핑크색이네요 옷장은 2개입니다 정말 이뻐요 침대는 누가 사줬어요?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럼 옷장 안에 구경시켜 주실래요? 할머니 일로 가야지 네 가고 있어요 옷 설명 좀 해 봐요 옷 설명이요? 이거 할머니가 사줬습니다 이 옷들은 엄마가 사줬습니다 여기는 엄마가 엄마가 할 수 없는 곳에 여기에 납습니다 여기도 해야해? 근데 이건 어떻게 젊은거지? 속옷이네요 속옷이라고 말해? 네 속옷이 이거입니다 이건 제 내복입니다 이건 제 내복입니다 이건 제 나갈 때 옷 쓰는 거입니다 이건 제 나갈 때 옷 쓰는 거입니다 이거 여름때 이쁘는 거입니다 야 이리 들어와 여기는 여름에 엄청 더운 나라 하는 거입니다 야 끝났어요? 응 음 으음 네 감사합니다.